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루비다육에 나와 있습니다 루비다육에 오늘은 저가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3,000원 2,000원 하는 따글 따글하고 이쁜 아이들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단돌이들 잘 하시구요 내일도 엄청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요아이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루에네 진주입니다 3,000원 이구요 루에네 진주 합식해 놓으면 이쁠것 같습니다 요아이는 멀로 입니다 멀로가 배꼽 뽀얗게 바르고 너무 이쁜아이죠 합식하기 좋은 아이입니다 멀로가 3,000원 입니다 칠석정 입니다 칠석정 에 목대가 목지라 가 되어 있구요 예 입장이 아주 팥합니다 칠석정 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 3,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방울복랑 입니다 방울복랑 가격 2,000원 이구요 요아이는 묵을수록 동글동글하게 노제트를 만드는 아이입니다 자구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리틀잼 입니다 리틀잼 도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늘어지게 기르시면 너무 멋지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아이입니다 농분에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다크 아이스라는 아이입니다 다크 아이스 로제트가 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입니다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백분도 뽀얗게 올리는 아이입니다 다크 아이스 입니다 가격 3,000원 입니다 머리가 다 두둑씩 되어 있습니다 큼직하죠 가격대비 좋습니다 요아이는 마커스 입니다 마커스 마커스가 아주 잘 크는 아이구요 병치레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일조량이 좋은데서 기르시면 아주 수영도 너무 멋지게 잡히구요 물도 이쁘게 듭니다 요아이는 유적고기 입니다 유적고 가격은 3,000원 이구요 유적고기 소인제 하고 같은 아이죠 소인제 요아이는 누다 입니다 누다는 쫀득쫀득하게 세리 처럼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되는 아이고 요 가격 2,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라울 입니다 라울 라울이 따글 따글하게 묵었습니다 요런 아이 한 몇 보트 합식해 놓으면 아주 푹성할 것 같습니다 다울 2,000원 입니다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요아이는 하트 청금장 입니다 입장 모양이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트 청금장 입니다 가격은 3,000원 입니다 네 요아이는 동미인 이구요 동미인 예 동미인도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물이 새 같게 드는 아이구요 예 동미인도 너무 이쁜 아이죠 한번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아이는 블루빈스 입니다 블루빈스 예 블루빈스는 예 알갱이가 이렇게 송알 송알하게 올라온 그런 아이구요 네 블루빈스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가격대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아이는 로우 입니다 로우 3,000원 이구요 네 로우가 물이 빨갛게 들구요 네 물이 한번 들면 잘 안빠지는 그런 아이이죠 네 로우도 하나쯤 꼭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3,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월미인 입니다 월미인 월미인은 입장이 약간 넓적 하더라구요 네 보랏빛 입니다 요아이는 백은무구요 백은무 가격은 2,000원 입니다 예 2,000원 이구요 꽃이 이쁘게 피었죠 색깔이 너무 이쁜것 같습니다 요아이는 멀티 카올 립스틱 입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멀티 카올 립스틱 가격 3,000원 이구요 예 괜찮죠 요아이는 라일락 입니다 네 라일락도 합식해서 길러 놨는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구요 예 송잎장이 어 일조량이 좋은데서는 아주 진하게 물이 들고 너무너무 이쁘 아이입니다 네 라일락 꼭 한번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이는 폴리 린제 아나 입니다 폴리 린제 아나 가격은 3,000원 이구요 라인이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네 빨갛게 라인선을 그리는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가격 3,000원 입니다 네 요아이는 남 십자성 입니다 남 십자성 네 십자성이랑 남 십자성이랑은 차이가 이렇게 금기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아이가 남 십자성 이구요 네 금기가 없이 그냥 퍼럭게 되어 있는 아이는 십자성 이라고 합니다 예 요아이는 고사홍 입니다 고사홍 가격은 3,000원 입니다 예 고사홍은 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네 여기는 노제트가 아주 짱짱한 산체스 마요라떼 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짱짱하죠 예 안전문자가 오면 이렇게 끊겨 버리더라구요 예 요아이는 스노우 반입니다 스노우 반이 가격은 2,000원 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구요 따끌따끌 하죠 예 보랏빛으로 물이 속립장에는 들어가고 있구요 예 백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고 예 스노우 반이 너무 이쁘더라구요 요아이는 비치홀이대 입니다 비치홀이대는 3,000원 이구요 예 동물동글한게 너무 이쁘죠 동글동글합니다 요아이는 아흥무 입니다 아흥무 아흥무는 가격이 2,000원 입니다 요아이도 맥보트와 합시켜 놓으면 너무 이쁠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쁘죠 네 요아이는 커스피 닷컴철아 입니다 커스피 닷컴철아 예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양진 입니다 가격 3,000원 이구요 예 얼굴이 큰 얼굴이랑 또 작은 새끼 달린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3,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골든글로우 입니다 골든글로우도 노랗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지금도 노랗게 물이 들었죠 요아이는 오팔리나 입니다 오팔리나 오팔리나는 아주 백분도 뽀얗게 바르구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오팔리나는 콜로라타랑 아메치스라 교배 하나 입니다 요아이는 블루엘프 입니다 블루엘프 아주 이쁩니다 릴리시나구요 릴리시나는 프릴 모양이 너무 이쁘죠 입장에 프릴 모양이 릴리시나 2,000원 입니다 애심이구요 애심 코끝이 너무 빨갛게 물이 드는 애심입니다 3,000원 이구요 익스펙테리아 철화 입니다 익스펙테리아 철화도 묵을수록 황하게 물이 듭니다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가격은 3,000원 이구요 요아이는 홍미인 입니다 홍미인 노제트가 동글동글해지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청명월 이라고 합니다 청명월 청명월은 구슬얽기처럼 구슬얽기 아시죠 구슬얽기 그렇게 크는 아이라고 합니다 구슬얽기처럼 이렇게 입장이 늘어지면서 길게 자란다는 아이입니다 구슬얽기가 그렇게 자라거든요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농분에 심어 줘야 됩니다 요아이는 백봉입니다 백봉 3,000원 이구요 백봉도 너무너무 뽀얗게 분을 바르고 형광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된섬입니다 된섬 꽃들이 피고 있죠 된섬이 꽃이 피면 화분 하나 가득히 꽃이 핀다고 합니다 네 가시도 있는데요 가시가 강한 가시가 아니구요 부드러운 가시입니다 요아이는 천녀입니다 다 꽃들을 지금 물고 있구요 너무너무 이쁜 꽃이 핍니다 생김새는 혓바닥처럼 생겼죠 4,000원입니다 장미 허브구요 향기가 너무너무 맑은 개운한 기분 좋은 향기를 품어줍니다 요아이는 콩란입니다 콩란 꽃도 피는 아이구요 지금 꽃대도 물리고 있는 아이도 있고 펴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기도 좋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자보금입니다 자보금 금기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3,000원 이구요 요아이는 알피니스 글레이라는 아이입니다 알피니스 글레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백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아이입니다 알피니스 글레이 손톱도 날카롭게 세우고 있구요 저는 첨보는 아이네요 요아이는 당인입니다 당인 2,000원 이구요 해갖게 무리두는 이쁜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죠 당인 2,000원입니다 요아이는 펜댄스입니다 펜댄스 동글동글하게 묵을수록 로제트를 동그랗게 하는 아이구요 요아이도 백분도 뽀얗게 올립니다 요아이는 은홍렬이라는 홍련이라는 아이입니다 은홍렬이라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노제트가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은홍렬입니다 요아이는 피어리스입니다 피어리스는 보랏빛으로 아주 입장도 토톰해지고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라인 뒤에 선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도태랑입니다 손톱이 매력있는 도태랑입니다 가격대비 너무나 좋습니다 2,000원입니다 도태랑 2,000원이구요 너무 큼직하고 좋습니다 손톱도 이쁘구요 여기 있는 아이는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속잎에 선명한 선을 그리구요 백분도 올리고 이쁜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미니염자입니다 미니염자 노랗게 물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하월야입니다 하월야 로제트를 솔방울처럼 모으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하월야 2,000원이구요 미니마아입니다 미니마아 2,000원입니다 미니마아 2,000원이구요 요아이도 목도리 자고 달면 너무 이쁘구요 홍포도입니다 따글 따글한 홍포도구요 가격 4,000원입니다 홍포도 목도리도 잘 다는 아이구요 요아이는 옥연입니다 나뭇가지에 이렇게 입장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수영이 멋지고요 가격 4,000원입니다 요아이는 녹기란입니다 항상 이렇게 녹색을 띄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구도 이쁘게 잘 올리는 아이입니다 4,000원입니다 요아이는 하이엔 아이스라는 파이엔 아이스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만원이구요 라인이 아주 이쁘구요 백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고 목대도 있습니다 목대도 있는 아주 짱짱한 아이입니다 예 만원입니다 요아이는 마리드 금입니다 마리드 금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구요 네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드 금이 아주 얼큰이처럼 큰 얼굴이 하고 있는 아이도 있는데요 요아이는 얼굴이 작아서요 기르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고 이쁘죠 예 요아이는 아마 빌레입니다 아마 빌레 아주 멋진 아이구요 요아이 아주 너무 얼굴이 잘생겼구요 이쁜 아이입니다 인기도 좋은 아이구요 백분도 뽀얗게 올리고 있구요 네 요제트도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예 요아이는 시뮬란스 어세션 시뮬란스 어세션 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이름도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네 시뮬란스랑 어떤 아이가 교배한 아이라고 합니다 네 입장 끝이 하얗게 된다는 아이입니다 입장 끝이 하얗게 되구요 네 프릴 모양이 아주 이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가격은 4,000원이구요 네 너무 이쁘죠 요아이는 홍페페입니다 홍페페 네 라인이 이렇게 싹 오므라들면서요 너무 멋진 아이네요 홍페페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빅토리아입니다 빅토리아 가격은 15,000원 이구요 네 목대도 튼실하게 있고 묵은둥이 빅토리아입니다 네 가격대비 좋습니다 15,000원입니다 수영이 멋지죠 네 요아이는 크라운 볼입니다 네 백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구요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노제트가 이쁘죠 목대도 튼실하게 있습니다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요아이는 포토시나입니다 네 포토시나 한장하구요 무겁습니다 네 가격은 5,000원이구요 요런아이 합식해 놓으면 너무 이쁠것 같습니다 요아이는 원종 벽어연입니다 네 원종 벽어연이 인기가 너무 좋더라구요 네 꽃이 이렇게 이쁘게 펴 있구요 네 지금 한창 꽃을 피려고 네 꽃대를 머뭇고 있습니다 네 네 벽어연 가격 5,000원이구요 농분에 심어서 늘어뜨리면 너무너무 멋진 아이가 됩니다 네 밥도 아주 풍성하고 좋습니다 원종 벽어연 5,000원입니다 네 요아이는 나일락입니다 나일락 네 나일락이 군생으로 되어 있어서요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네 네 요런아이 한 두포트만 합식해 놔도요 아주 풍성할것 같습니다 라일락이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색감이 너무 이쁘죠 요아이는 폴리린제입니다 폴리린제 끝라인이 너무나 이쁘게 물이 드는 폴리린제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구요 네 머리수가 많죠 네 폴리린제 가격은 5,000원입니다 입장도 톡톰하구요 라인이 아주 성평하게 라인선을 그리는 폴리린제입니다 5,000원이구요 요아이는 미셀로사라는 신품종입니다 미셀로사 네 아주 물이 들면 빨갛게 너무 이쁘게 물이 든다고 하네요 미셀로사 8,000원입니다 요아이는 몽불랑 몽불랑 너무너무 로제트가 사랑스럽게 생긴 몽불랑 입니다 가격 5,000원이구요 입장 끝에 피멍 들듯이 들면 너무 이쁘 요아이는 누비노바 금기가 있는 누비노바 이렇게 입장이 다 금기가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물이 들면 너무너무 빨갛게 물이 듭니다 요아이는 부다템폴 이구요 탑을 이렇게 층을 쌓듯이 탑을 쌓습니다 3,000원 이구요 자제옥은 5,000원입니다 자제옥이 꽃이 풀면 이쁘죠 요아이는 제옥이구요 요아이는 오베사인데요 오베사가 2만원입니다 알이 큽니다 축전은 6,000원입니다 축전 꽃이 피면 너무 이쁘죠 꽃이 지금 피려고 꽃대를 물었습니다 요아이는 아르재입니다 아르재 아르재는 또 이렇게 물이 들면 숭립장부터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아르재는 7,000원입니다 군색으로 되어 있구요 너무 멋진 아이죠 아르재 아르재 4 머리가 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아이는 라일락입니다 13,000원짜리 목대에 있는 묵은둥이 라일락입니다 요아이도 13,000원짜리 묵은둥이 나일락이구요 가격은 13,000원 이구요 목대 너무 좋죠 요아이는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 군색으로 되어 있는 아메치스입니다 가격은 6,000원 이구요 이렇게 수영이 멋진 아이도 있구요 화분 멋진 데다 농분에 심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예 알갱이가 동글동글 하죠 묵을수록 동글동글 해집니다 이 아이는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자구를 엄청 달고 있는 홍포도입니다 따글 따글하게 묵었습니다 가격 12,000원 이구요 엄청 큼직하고 홍포도도 너무 이쁜 아이죠 문스톤입니다 알갱이 너무너무 동글동글 하구요 묵은티가 너무 나죠 묵을수록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 해집니다 문스톤 가격은 7,000원 입니다 네 완전 알사탕 입니다 요아이는 웨스트 레인보우 입니다 요아이 합식해 놓으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되죠 네 가격 5,000원 씩 입니다 베스트 레인보우 5,000원 입니다 예 너무 이쁘죠 합식해 놓으면 너무 이쁜 아이가 됩니다 요아이는 tp 입니다 가격은 8,000원 이구요 네 요아이는 베이비핑거 입니다 베이비핑거 입니다 3,000원 입니다 베이비핑거 무겁구요 아주 목대도 있고 신실합니다 베이비핑거 3,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선스타 입니다 선스타 6,000원 이구요 별 모양이죠 이름처럼 별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색깔이 물이 들면 라인 끝으로 빨갛게 물이 듭니다 선스타는 6,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보톡스 미인 입니다 보톡스 미인은 작은 사이즈는 12,000원 이구요 큰 사이즈는 15,000원 입니다 보톡스 미인의 특징은 입장이 이렇게 울퉁불퉁 하구요 돌기 가시가 돋히는 아이입니다 입장에 가시가 돋히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독일 샴페인 입니다 독일 샴페인은 입장이 또 이렇게 밝게 속립장이 물이 드는 아이구요 너무 이쁘죠 요아이는 미니마 군색 입니다 머리도 많고 가격대비 너무 풍성하고 좋습니다 미니마 군색은 6,000원 입니다 머릿수 많죠 여기 있는 또 블러시 와인 이라는 아이입니다 브러시 와인 입장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구요 프릴 모양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목대도 튼실하게 있구요 색감도 이쁘고 가격은 8,000원 입니다 가격대비 너무 이쁘죠 네 요아이는 세대베리아 입니다 세대베리아는 가격이 12,000원 입니다 세대베리아는 아주 머릿수가 엄청 많이 나 있는것 같습니다 요아이는 흑법사 입니다 흑법사 네 목지라가 되어있구요 완전 대품입니다 큰 키도 크구요 네 완전 나무죠 네 가격은 너무 착하네요 5,000원 입니다 네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요아이는 얼큰니 수연 입니다 색감이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네 아주 입장도 두껍고 짱짱합니다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수연이 8,000원 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다음 영상은 노창아이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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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다시